지금까지 3국 4기 초기기록 불신론 임라일본부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3국 4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1천년에 가까운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종 4서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3국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국 4기와 3국 유사에서 등장하는 동명 동명의 정체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동명왕이라고 하면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명성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동명이라는 시호를 쓰신 분이 그 전에 한 분 더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숨겨진 인물인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고두막한이라는 분입니다 고두막한은 누구냐면 북부여 역사에서 등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무제 잘 아시죠 이 한무제가 위만의 손자인 우거정권을 멸하고는 동쪽으로 더 쳐들어가서 북부여까지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이제 야심찬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침략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부여 4대 당군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부여 4대 당군이 좀 약간 침략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무제를 격파를 하셨고요 알려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고두막한이 이르는 곳에는 한무제의 도적들을 모두 다 격파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서 그 한무제의 군대를 완전히 이제 막아내고 나라를 지켰는데요 그때 이제 4대 당군이 계셨지만 결국에는 이 고두막한이라는 영웅적인 인물이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해서 외세의 침략을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는 고두막한이 4대 당군에게 이제 왕위를 물러날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4대 당군은 너무나도 그것이 큰 근심이 돼서 굉장히 난감하고 괴로워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4대 당군이 이제 고루 당군이라고요 네 저희 이제 암기를 위해서 나이가 드니까 고루하다 아 고루하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 부여사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3님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졌으니까 이해가 잘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냥 당군이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북부여의 4대 고루 당군 네 고우루 고루하다 네 고우루 당군 아니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불경스럽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우루 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아우인 해부르가 직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북부여를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고두막한께서 계속해서 이제 군대까지 보내가면서 왕위를 이제 물러나라 내가 북부여를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부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쪽으로 건너가서 동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고 고두막한은 이제 이어서 북부여의 5대 당군으로 직위를 하게 되십니다 어 근데 이제 이 고두막한은 왜 동명이라고 했냐 그것은 뭐냐면 북부여 5대 당군으로 직위하기 전에 졸본이라는 땅에 가서 졸본부여를 건국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이 졸본부여를 건국을 했었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동방의 밝은 그런 광명을 되찾겠다 네 이런 이제 뜻으로 동명이라는 호를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졸본부여를 동명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동명국 그리고 이제 고두막한이 북부여 5대 당군으로 직위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기 북부여 고두막한부터를 이제 북부여를 졸본부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졸본부여는 바로 후기 북부여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동명이라는 시호를 먼저 쓰신 분은 고두막한 북부여의 5대 당군인 고두막한이라는 분이셨고요 그 고주몽은 사실은 고구려를 이제 북부여의 국호를 고구려로 바꾸고 이제 통치를 하다가 한 40세쯤에 돌아가셨어요 고주몽은 그리고 나서 이제 동명성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네 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후대에서 호를 이제 지어가지고 올려드린 거죠 후대가 아니라 고주몽 성제가 붕호하셨을 때 하고 나서 그 신하들이 동명성황이라는 시호를 올려드린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고두막한이나 고주몽이나 그런 어떤 영웅적 기계라든지 그런 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높이 추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환당국이 뿐만이 아니라 영계 소문의 아들이죠 연남산 아 남산? 연남산 남산 네 연남산의 묘지명에 보시면은 동명과 주몽을 다른 인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옛날에 동명이 기운을 느끼고 어딘가에서 이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이제 어딘가에 이제 수도를 열었다 네 이런 이제 글귀가 묘지명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동명과 주몽을 다른 인물로 기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산군 때 문관이었죠 어 김천령이 지은 부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이제 동명과 주몽을 엄연히 다른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을 하였다 그러니까 동명이 그 기틀을 세워서 창업한 이름이네요? 네 주몽이 계승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어 후기 북부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후기 북부여를 고두막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주몽이 이었다 계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두 분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 연남산 묘지명에서는 동명개국 동명이 개국을 했다라는 것이고 주몽은 개도 도읍을 열었다 나라를 연 것은 동명이고요 그리고 주몽은 도읍을 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좀 전에 동명이 창업을 하고 주몽이 계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인물이고 두 인물의 역할이 확실히 한 분은 건국이나 창업이고 두 번째는 계승이면서 새롭게 도읍을 연 쪽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이 동명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나요? 그것은 많은 논란은 요즘 들어와서 구분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기존 사학에서는 곧 주몽 하면 고주몽 하면 동명왕 그게 도시화 되어 있었죠 요즘 다시 부여사 연구에 대한 연구가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구분하게 됐어요 구두막 하면 또 워낙에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논란보다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서 정리가 된 게 역사 스페셜 역사 스페셜 동명 루트를 찾아서 라는 편에서 동명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부여의 건국 시조가 동명왕이다 그동안 동명왕을 주몽으로 알고 있던 우리에게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몽이 다름 아닌 부여 출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강한 부여 계승 의식을 갖고 있었다 동명은 부여고요 그리고 주몽은 고구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명이라는 분의 정체는 그럼 결론적으로 고두막한 당군이죠 고두막 당군? 네 당군 임금님이 원동명이었고 맞나요? 고주몽 성제는 고구려를 창업하시면서 후에 돌아가시면서 신하들이 올려드린 보다 그러니까 동명은 고두막한 당군도 되고 그다음에 고주몽 성제도 되지만 두 분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분이다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설을 비교를 하자면 상국사기에는요 상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시조 동명성왕의 성은 고시오 휘는 주몽이다라고 해서 동명성왕이 주몽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명성왕과 주몽은 확실히 원래는 달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 동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명은 고두막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당국에서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거죠 쏙 들어왔습니다 제이님 입 다물어 동명성왕도 맞죠 고주몽이 시조 동명성왕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동명왕이 아니라 동명성왕 동명성왕이 맞는 거죠 고두막한 당군은 동명왕 그래서 그게 상국사기 기록도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명성왕이고 주몽은 동명성왕이고 그 위에 고두막한은 동명왕이다 네 뭐 구분하자면 그러면 이제 상국사기에는 동명성왕이라고 나오지만 동명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동명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당국이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환당국이다 그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북부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고두막한의 어떤 동명부여의 역사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북부여에 대해서 부여사를 잘 모르니까 지난번 우리 삼리 얼마나 헤맸어요 그러니까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죠 우리도 상당히 당황했었는데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구체적 2010년의 역사 스페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여 동명왕의 실체를 찾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우리의 근원을 되찾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 동명왕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몽이 동명성왕이다 주몽과의 동명왕만 연관을 시킨다면 우리가 그 실체 우리의 어떤 뿌리로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여사를 뭐라고 그러셨죠 잃어버린 잃어버린 고리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고조선 고조선과 삼국 사이에 이어주는 잃어버린 고리 그래서 이 동명왕 고두막한 단군의 단군이 역사 스페셜에서 얘기했듯이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결국 이 동명왕은 고등학한 단군이다 그래서 이렇게 후대로 넘어가면서 결국 고조몽성제는 고구려를 창업하게 된다 네 뭐 좀 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역사 스페셜에서는 부여의 건국시조가 동명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부여의 건국시조는 해무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은 뭐 후기 북부여 이제 새롭게 해무수의 혈통이 아니라 새롭게 후기 북부여를 또 이어가신 분으로서 또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도 또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5대 고등학 단군이 동명왕이셨고 그리고 후에 이제 후기 북부여를 이은 7대 단군이자 또 이제 고구려의 1대 태왕이죠 고조몽은 동명성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동명왕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테마가 있어요 아 이슈 삼국사기의 13세존 삼세손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의 17세손 이 두 분의 정체에도 이 환단고기가 풀어준다고 하는데 박씨님 네 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고구려의 13세손은 광개토대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을 아 그리고 광개토대왕이다 네 한 분을 삼국사기와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세손과 17세손으로 표현되는 아 지난 시간에 언뜻 했죠 두 분이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광개토대왕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는 13세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왜 17세손이라고 하는가 네 네 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판단고기입니다 그럼 삼국사기에서는 13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이 17세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네 자 광개토대왕 경평안호태왕 비문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광개토경평안호태왕 비문일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끈어있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네 네 잘 끈어있으셨어요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17세를 내려와서 17세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광상 광개토 경평안호태왕 그게 맞나 광개토경요? 광개토 경평안호태왕 그러니까 이거 아니 국광상 광개토경평안호태왕 그렇죠 다시 녹음하나요? 역시 해결사는 교수님이야 교수님이 해결 안 해주면 안 돼 광개토경평안호태왕 광개토 토경 광개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호태왕 비문 호태왕이 맞아요? 왕이 맞아요? 왕으로 쓰여있으니까 왕으로 태왕으로 칭했기 때문에 굳이 뭐 황자를 안 쓴다 하더라도 황자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태왕이 이거 들어내지마 이거 그대로 이건 확실히 무식함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17세를 내려와서 이게 17세손 국광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391년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광개토태왕 비문에 보면 이렇게 17세를 내려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단재신채호 선생은 의문을 품습니다 광개토태왕 비문에는 이 대왕을 17세손이라고 했는데 삼국사계는 왜 13세손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은 삼국사계가 의도적으로 연도를 축약시킨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의문을 품고 여기서 추리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단재신채호 선생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북부여사가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북부여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선상고사를 보면 단재신채호 선생도 북부여의 역사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삼국사계가 누락시킨 거 아니냐 삼국사계가 뭔가 축약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인 어떤 의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실마리까지 뭔가 의심을 품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사실 신채호 선생이 지금 요새 일부 돌팔이 학자들 중에서는 여기 들었죠 또라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나쁜 놈도 있다고 그런 학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신채호 선생을 무시하는데 신채호 선생은 당대에 뛰어난 천재이자 학자고 조선조 말에 구한말에 상당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조정에서 쓰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낮게 폄하하고 무시한단 말이죠 아니 일반 국민들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을 폄하하고 농락해?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정작 학계에서는 그런 놈들이 있다는 얘기죠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는 단재 신채호 선생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받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을 독립운동가 어떻게 보면 명언 창조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언 제조기 뭐 이런 거 그렇게는 불리열정 이 사람을 학자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학도로서는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단학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단재 신채호 당신은 그냥 명언가나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은 이렇게 높여주마 그렇지만 당신의 학술적인 거 학문적인 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단재 신채호 선생 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조선상고사 읽어봤냐고 하면 읽어본 사람이 거였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의심을 품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환당국이 삼성기 상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역시나 실마리는 환당국이 있습니까 삼성기에 보면 고주몽이 천재의 아들로서 북부여를 계승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부여를 계승해서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 제사를 지내면서 연호를 담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개토태왕 비문에도 나와 있죠 광개토태왕 비문에 보면 출자 북부여 북부여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여의 수사 역할을 했던 모두루 모두루 비문에는 원출북부여라고 하거든요 근원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북부여에서 나왔다 고구려는 그러니까 고구려를 이해를 하려면 북부여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상국사기의 13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자체만을 본 것이고 주몽으로부터 본 것이고 뭐냐면 이 광개토태왕 비문이라든지 환당국에서는 뭐냐면 북부여로부터 고구려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세손과 17세손으로 이렇게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보면 중국 신당서에 보면 당의 시여사 가원충이 요동에서 돌아와 전황을 보고하는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고려 비기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900년을 넘지 못하고 80먹은 당의 장수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90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구려가 거의 9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7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년 어디서 왔냐 이것이 뭐냐면 북부여라는 거죠 북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환당국에서는 뭐냐면 해모수로부터 해모수로부터 해모수 당군으로부터 고주몽까지의 4세가 나와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13 플러스 4 13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해모수 당군으로부터 고주몽까지가 4세가 있고 거기에다가 상국사계 얘기한 주몽에서부터 13세가 있으니까 17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17세라고 하는 것은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인들이 스스로 광개토대왕은 17세 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삼국사기가 틀린 거냐? 삼국사기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관점으로 보면 삼국사기는 고구려 고주몽 성제부터 시작했고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북부여 해모수부터 시작한 건데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의도적으로 연도를 추격시킨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김부식이 약간 연도를 알지만 줄였다는 그런 의도가요 신채호 선생 말은? 신채호 선생은 그걸 방금 우리 박신님이 얘기한 해모수부터 주몽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거기서 몇 세대가 빠진 것을 몰랐던 거죠 몰랐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13세 손 이건 뭐냐면 왕 고주몽으로부터 왕이 이어진 세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신채호 선생은 왜 그러면 의도성을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봤잖아요 신채호 선생이 네 그랬죠 가보니까 17세 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13세 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세 손이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북부여의 역사를 모르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구려는 900년이니까 주몽이 900년 전에 주몽이 되는 거예요 900년 전에 주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한무제와 고구려가 싸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채호 선생은 900년으로 이렇게 늘렸어요 200년을 늘려서 이게 줄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주몽 그다음에 대무신왕 때 한무제하고 싸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사서에 보면 한무제 이전에 한무제인가요? 한무제 이전에 왕망이 고구려를 군사를 동원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삼국사기 쓰는 김무식이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북부여사를 모르시니까 이 시간대는 어디 갔냐 그렇죠 그래서 김무식이 일부러 없애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13세손이나 광개토태양비문에 나오는 17세손이나 둘 다 맞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환당국에 나와있다는 거죠 이 환당국에는 해모수 당군 그리고 고진으로부터 고진의 손자 불리지 불리지에서 고진웅이 나왔다는 이 4세손의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모수와 고진웅의 관계는 고조부와 고손자 관계거든요 또 나오네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180여 년의 그런 이제 텀을 가진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를 누구로부터 삼았냐라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광개토태양비문에서 이제 17세손이라고 한 거는 해모수로부터 정통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고 고조묵 자체도 사실 해모수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국사기와 광개토태양비문에 나왔던 이 의문들을 환당국이가 잘 풀어준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이슈가 광개토 네네 세세하게 본다면은 간략하게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광개토태양비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 삼국사기보다는 환당국이하고 잘 맞아요 환당국이에서 광개토대양비문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광개토대양 등극년인데요 광개토대양비문에는 영락 5년의 세제 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제 을미다 이 을미년은 395년인데 이 해가 영락 5년이면은 어떻게 되냐 영락 5년이잖아요 그럼 영락 1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391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91년에 등극을 한 것이 맞는 거예요 391년에 그때가 영락 1년이고 십몇 년이고 18세입니다 이때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당국에는 18세의 나이에 광명전에 등극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당국에서 그 등극년도가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국사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상국사계에는 임진년으로 나옵니다 십몇 년이 아니고 임진년으로 나와서 등극년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당국에는 일치하고 상국사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도가 오히려 환당국이가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국사계에는 문자명왕이 있습니다 문자명왕이 있는데 21대 왕이에요 문자명왕은 일운 명치호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학계에서는 명치호왕의 명치는 연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연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환당국에는 연호다 추측이 아니고 명치가 연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호태열제는 명치라고 개원하였다 개원명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 뭔가 상국사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추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당국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자세하다 정확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국사계 요소 10성 기록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게 모보낭이잖아요 모보낭 태조왕 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태조왕 이전에는 모보낭이 있었어요 모보낭이 삼국어양 이렇게 해서 북경까지 해서 점령을 했잖아요 습격했다는 거예요 점령을 했으면 거기다 성을 쌓아서 지켜야죠 그러니까 태조 대왕이 뭘 하냐면 삼국사계 고구려 본기에 보면 태조 대왕 3년 서기 55년에 요소의 10성을 쌓아서 한나라 군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침입에 대비합니까 거기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 10성이 어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삼국사계에서는 그런데 환당국이 태백일사 고구려 국 본기에는 조대기를 인용해서 나오고 있어요 조대기에는 태조 6문현의 요소의 10성을 쌓고 한의 10성에 대비하였다 그래서 안시성은 어디 석성성은 어디 건한성은 어디 건흥 요동 풍성 한성 옥전보 이런 성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계에서는 그냥 10성을 쌓았다 대비했다 이랬지만 환당국이를 보면 그 10성의 위치가 어딨냐 10성을 왜 쌓았느냐 한의 10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나라에 그리고 또 그 10성이 10개의 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개평 동북쪽 70리라고 하는데 이 개평 동북쪽 70리에 관해서 이제 뭐냐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요 박지원의 열아일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개평 동북쪽 70리 지지에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는 지지에는 옛날 안시성이 개평현의 동북쪽 70리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환당국이하고는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점점 환당국이의 위력이랄까요? 이게 저력을 조금씩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시성을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 우리 예전에 드라마도 보셨지만 안시성의 성주는 누굴까요? 양만춘이죠 양만춘이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양만춘이라는 것이 교과서에는 기술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랬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기에 삼국사기에 양만춘 장군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냐면 양만춘이 누굽니까? 당태종을 이기고 활을 딱 쏴서 아시죠? 당태종의 왼쪽 눈깔인가요? 네 눈깔을 맞춰가지고 오른쪽 눈인가? 상관없어 어쨌든 하나 빼먹었어 한쪽 눈을 맞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사에만 나오고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다 보십시오 양만춘 나오나 그리고 나 어디서 봤지? 사실은 어떤 교과서 우리 좀 말하기 못하는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나온 것을 갖다가 비판을 해요 강단사학에서는 오히려 나온 교과서를 왜 양만춘을 넣느냐 양만춘은 야사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나라 당사대주의 당사대주의 당은 중국의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당의 당태종의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치욕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그때 당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소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숨겨놓은 거죠 알았어도 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른다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양만춘 장군이 어디에 나오냐면 송준길의 문집 동춘당 선생 별집 동춘당? 대전에 보면 동춘당 여기 있잖아요 그 동춘당 선생이 바로 송준길입니다 이 송준길의 문집 17세기에 문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종이 안시성주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자 송준길이 답하기를 양만춘입니다 이세민의 군대를 맞이해 능이 막아냈으며 성을 잘 방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지원의 열아일기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안시성주 양만춘이 이세민의 눈을 쏘아 맞췄다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열아일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은 뭐냐면 다 야사라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사에서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기록하지 못하는 것을 야사에서 기록했을 뿐이지 이것은 이 야사가 뭐냐면 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당국에는 명확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환당국에 보면 바로 그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 이세민의 화살을 쏴서 눈가를 맞춘 그 모든 기록이 환당국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환당국이 주체적이니까 그거를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고구려 국뽕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네요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거 하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됐다라든지 일본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일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에 그런 사실들을 끄적여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도 당나라 눈치를 보거나 또는 당나라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빼버린다든지 왜곡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역사라고 하는 건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아잖아요 우리는 아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환당국에 보면 우리가 진시황 우리가 보통 진시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시황이라고 써놓는 게 맞을까요? 황?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일본 천황이라고 하면 욕목죠 그렇죠 일황이라고 해야죠 일황이나 일본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라고 해야 되냐 환당국에는 진황정의라고 나와요 진황이 아니고 진황정의가 어디 쳐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과서에 김정은 조선인민 민주주의 국방위원장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듯이 그럼요 아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진시황은 진황정 진황정 정의 이름이죠 뭐 그런 거죠 아 진황정 당태종 이세민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몽롱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몽롱탑이 뭐냐면 당태종 이세민이 연계소문한테 쫓겨서 막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몽롱하다 할 때 몽롱인가요? 아 네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연계소문한테 쫓기면서 이세민이 결국에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떤 마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뭐 하늘이 도왔던 것 같아요 천우신조로 그 우물 입구에 거미가 거미줄을 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막 추격을 하다가 이 우물을 딱 봤는데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들어갔을 리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물을 지나쳐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목숨을 살렸다 겨우 이제 살아났다라고 해서 그 몽자가 뭐냐면 덮어씌울 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미가 거미줄을 쳤잖아요 근데 당태종은 이제 자신을 어떤 황제로서 칭했으니까 천자를 그때는 용을 상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이 이제 그 거미줄 치워진 곳에서 살아남았다 해서 몽룡탑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몽롱탑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발음하기 어렵네요 네 의미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몽롱탑은 이제 중국에서도 실제 그 몽롱탑 전설을 기리면서 그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당태종 이세민과 그리고 연계소문과의 그 격전 그것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건 이해했고 알았는데 박지원이 쓴 열아일기나 아니면 동충단 당 선생 별집에도 나온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런데 환당국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환당국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양만춘 장군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에 화살을 쐈다 화살을 쐈다라고 하는 아주 그들에 의해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민감한 그런 부분도 환당국에는 적혀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고구려를 할 때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님 몽롱탑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요? 아 여기 주소가 나오네요 주소가 나와요? 불러주세요 네 몽롱탑은 염성시, 신장향, 사양하와 서당하가 합쳐지는 곳에 있으며 탑은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산동성 발음 밑에 강소성이라고 있어요 아 산동반도 산동, 지금 산동반도 밑에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되죠? 엄청 갔네요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영계수문이 중국 동부를 다 휘짚고 다닌 거예요 그럼요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 그렇죠 그래서 그쪽 강소성이, 산동성이 그쪽 보면 영계수문에게 쫓긴 당태종 얘기가 이게 강강이 그 마을마다 전해지는 게 있어요 경극, 중국 경극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당태종을, 아니 당태종이 아니라 누구지? 당태종을 구했다고 하는 서역 출신? 아 서린기? 아 서린기 서린기가 구해진 게 나오는데 그게 경극에 나와요 몇 대 경극 중에 하나였다고? 저도 이제 그 경극 원본을 구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영계수문에게 쫓긴 당태종을 서른기가 나와가지고 구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역사 스페셜에 한번 나왔었는데 뭐죠? 대고구려인가? 한 사부장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 학원 수교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몇 명이 네몽골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네몽골의 몽골인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마두금이라는 걸 연주하는데 그런 걸 연주하면서 당태종이 영계수문에게 무참히 깨지는 것을 노예로 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고구려에 침략했다 영계수문에게 패한 무용담은 동북아시에 그대로 전해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고려시대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세조 원세조 쿠빌라이 칸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장안의 화지였네요 장안의 화지 성난 얘기가 노래로 노래로 전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극에 나오는 서른기와 영계수문의 활약 얘기 그 얘기는 사실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거의 뭐 저기 다른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신처럼 이렇게 기억되어 있었겠네요 나중에 뭐 고구려 달회 때 나오겠지만은 영계수문이 장안에 들어가가지고 당태종의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산동, 강소 하북 산소를 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 이 땅으로 활약받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동성, 강소성 그 지역 쪽으로 해서 영계수문과 당태종이 그런 전쟁에 관한 전설이라든지 유적들이 집약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당태종이 패배를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늪을 메꿔가면서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과연 방어할 수 있었겠냐 물론 이제 그 자식이 와가지고 구원했다고 하지만은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때는 파죽 짓을 몰고 오는 그것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옹농탑도 이제 당태종 이재민이 왕이 됐을 때 거미줄이 살려준 목숨을 살려준 은공을 잊지 못해서 스스로 세웠다고 합니다 답을 그러니까 그 이런 내용이 삼국사계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환당국에는 이 영계소문이 아까 제가 장안의 화제라고 했지만 그 장안까지 입성을 해요 장안까지 입성을 해서 거기에서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강좌가 모두 고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환당국에 나오는 거예요 상해지역이에요 상해지역 양자강 그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연계소문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 맞습니까 음 왜냐하면 연계소문이 아니라 아 맞아 연계소문 이름을 읽을 때 그냥 붙여서 읽잖아요 우리가 우리 말버릇이 이게 두자 두자 끄어있는 게 말버릇이 돼 있어 그러는데 세 글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를 끊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황보씨라든가 그렇죠 손우씨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은 경우는 상당히 어색하죠 어색하게 있죠 제가 연계소문 소설을 보면서 양만춘 장군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학생 이제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소설이 좀 야했어요 그래서 다 봤어요 확실히 호기심을 자각하는 걸 좋아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할게요 그 나이었던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교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빠져주세요 제가 연계소문 책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소문 시대는 거의 고구려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이 고구려 국봉기 환당고기에 그 내용이 이런 상국사기나 상국사기 상국유사에 나와있던 이 고구려를 굉장히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충과 그리고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예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당고기를 안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요 상국사기에 보면 바보 온달 이야기 있잖아요 있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길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온달이 고구려의 장수로 발탁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고구려의 왕과 군사를 건드리고 배산들에서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배산들 배산들 그냥 배산들이라고 나와요 배산지야 이렇게 나옵니다 상국사기에는 상국사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환당고기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갈석산과 배찰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배산이 뭐냐면 배찰산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투의 결과로 고구려가 유림관 동쪽을 모두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국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온다 좀 전에 말씀하신 디테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를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나이스 박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소선호 소선호 드라마에서는 상인의 딸로 나오죠 소선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당고기와 삼국사기에 대해서 비교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저는 소선호의 노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노 노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 쳐요 노 치는데 삼국사기에 소선호 할 때 노는 노의 노자였습니다 노의 노자였어요 우리가 마치 중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에 노를 붙이기도 해요 흉노 흉노 흉노가 얼마나 많이 중원을 계랩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의 노자를 쓰는 겁니다 흉측하고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소선호를 갖다가 뭐냐면 노자로 노의 노자를 써버렸어요 삼국사기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창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서선호 서쪽이라는 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원의 어떤 서부지역 처음에는 들어갔던 곳이 바로 바로 한반도 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중원에 있는 서쪽을 경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지 모르지만 서선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노자를 환당국에서는 뭐라고 쓰냐 이 삼국사기에는 종노자 노예노자를 썼는데 환당국에서는 대궁노자를 써요 이 대궁노자는 뭐냐면 이 대궁노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궁 큰 활 네 큰 활 큰 활 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노자를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게임이 나와요 게임의 여걸이 여자 캐릭터가 나오죠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활을 확 돌고 있는 요즘으로 보면 누구죠 요즘에 나오는 그 누구이냐 슈퍼맨 말고 원더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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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선어가 원더우먼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큰 활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당국에서는 큰 활 노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국사기처럼 이러한 여걸이였는데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에 기여한 여걸이였는데 졸지에 종년이 되어버렸다 종년이라고 표현을 이게 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년이 되어버렸다 근데 이것을 대국노자로 쓰는 것이 주체성이라든지 원래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환당국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을 추격해서 이렇게 욕보인 것을 당사대주의 때문에 그 삼국사기에 못 실은 못 실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노의 노자를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거보다는 김부식이 유학자죠 철저한 유학자예요 그러면 유학의 기본 특성이 뭐예요 남존 여비 그 사상이 개입됐다고 봐야 돼요 소소문호가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소문호는 북부여를 통치하던 6대 고무선 한군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공주인 거죠 한나라의 공주였고 실제 고주몽이 동부에서 북부여 쪽으로 넘어왔을 때 고무선 한군에게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주몽을 보니까 아 비범한 인물이구나 아 내가 뭔가 사위를 삼아야겠다 해서 이제 소소문호랑 결혼을 시킨 건데 그 이후에 그런 행보를 보면 소소문호가 얼마나 좀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현명한 여걸이었는지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고주몽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왔잖아요 비류 온조가 나왔고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고 고주몽이 왕위를 누구에게 이제 계승을 했죠 그건 누구냐면은 동부여에 있을 때 예시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유리 아 그렇죠 그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그 징표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징표를 가지고는 그 북부여 땅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유리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피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은 소소누가 원래 기득권이거든요 소소누가 고무사 당군의 딸이었고 고주몽은 타지에서 건너온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아들 아들도 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있었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이제 북부여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의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소누가 정말 이제 욕심이 많았다거나 어리석었다면은 사실은 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물러나게 했다거나 그런 천륜 사이에 그런 사이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소소누는 어 땅이 여기 뿐이냐 이 세상은 넓다 다스릴 곳은 많다라고 해서 결국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남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보를 보면은 결코 격하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왕위쟁탈전이 일어나가지고 피바람이 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과감하게 그 두 눈을 밖으로 밖으로 돌려가지고 백제라는 국가를 세우게 하는 그 뒷 배경에는 바로 소소누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럼으로써 백제반의 그 건국이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어머니라고 봐야죠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거는 번외로 중국의 장시에는 이 길장자 있죠 길장자만 쓰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장시에는 이 활궁자가 붙는 이 장시가 있다 이 말 맞아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그래요 우나라 장시는 당연히 활궁자 붙은 장시가 있죠 아니 좀 궁금해서 이 노자에도 이 활궁자로 이렇게 대표되는 게 있어서 아까 박수님이 큰 활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방아쇠가 있는 쇠네 그거를 로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아 네요 그 박물관에서 보면 쇠네가 있어요 조그마한 이렇게 당기는 방아쇠가 있어서 마치 총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활보다는 정확도가 높죠 네 알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와 환당고기를 통해서 소선어라는 이 인물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사기 삼국 추루 삼국사기와 환당고기를 통해서 환당고기의 어떤 독보적인 사료적인 가치 그리고 명확성 구체적 구체성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에 이어서 삼국사기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더욱더 디테일을 추가해주는 환당고기의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녹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분씩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교과서 그리고 한국사 개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국통사를 다루는 역사서에서는 철저하게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깔려 있다 그리고 현재도 역시 강단사학에서는 그거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환당고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당고기를 오히려 역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린 중요한 사서인 환당고기를 오히려 친일했던 인물이 자기의 친일을 벗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대동화 공연권 의식이 담긴 그런 의식으로 환당고기를 유작했다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사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큰 세력이 고대사를 쥐고서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역사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제아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제아사학이라고 하는 삶 중에서는 경광부예를 해가지고 오히려 역사의 사실상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환당고기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그걸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것이 결코 100% 진실은 아니다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역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씨님 저는 제가 박물관 가이드를 여러 번 하는데 어떤 관을 들어갈 때마다도 고구려관을 딱 들어가면요 고구려의 국조는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박물관에는 써있지 않아요 박물관에 써있지 않습니다 주몽 소손어 온조 비류 신라의 박격허세 이런 것에 대해 크게 언급이 없어요 아예 안 써놓기도 합니다 고조선관을 가도 단군이라고 두 글자가 없어요 두 단어가 없습니다 전혀 없거든요 국조를 얘기하지 않는 역사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의해서 초기기록이 불신이 되니까 고구려의 국조 백제의 국조 신라의 국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국조를 단군신하로서 단군을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기록 불신론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또 이렇게 국조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뿌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역사가 그래서 이 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바로 환당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당국이에 나오는 이 고구려 국번기에서도 보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그 뿌리 건국 역사를 찾아주며 고구려의 어떤 고구려는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이 상국사기와 다른 사서들을 보충하거나 또는 더 디테일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오류를 수정해 주거나 하기 때문에 이 환당국이가 사료가치가 굉장히 높고 이것을 같이 함께 써서 우리 역사를 복원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님 네 저는 주로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이런 새로 밝혀지고 있는 상고사나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면 굉장히 놀라웁니다 청소년들이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와 진짜 이런 새로운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유구한 역사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열린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상고사부터 큰 맥을 잡아온 이 역사는 환당고기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단사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환당고기를 통해서 완전히 복원을 하는 형태로 상고사부터 저희가 맥을 잡았던 거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환당고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모순되는 부분들을 환당고기에서는 너무나도 확연히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실의 역사가 완전히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맥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한 방식을 택했던 건데요 우리가 환당고기라고 얘기를 하면 국수주의다 우리나라를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 뭔가 모순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환당고기를 통하시면 충분히 진실의 역사를 완전히 복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당고기를 꼭 내용을 접해보시고 비교 분석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부 매국 사학계 정말 심각한 각성 반성 참해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일본서기를 보는 것만큼의 한 10분의 1만 환당고기를 봤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자개화 자책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같이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 진실된 역사 사회다처럼 한번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